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다국어가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How are you doing? I am Dr. Kim who launches a multi-linger cafe channel. We get this in and even Dr. Kim. The item is free again. Cafe canal bed drive.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북투백다는 회화에서 오늘은 한영독, 즉 한국어와 영어와 독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오늘은 20강, 일상대와 일회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20강, 일상대와 일회에 관련된 문장들을 영어와 독일어의 원의민의 발음을 순서대로 먼저 듣겠습니다. 일상대와 일 네,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래 영어 문장을 보시면 빈칸이 많습니다. 하지만 표심이 숨길 클릭하시면 완전한 문장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화면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잘 보이시죠? 듣겠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Make yourself comfortable. 집처럼 편하게 계세요. Please feel right at home. Please feel right at home. 뭘 마시고 싶어요?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음악을 좋아해요?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music? 저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I like classical music. I like classical music. 이게 제 CD들이에요. These are my CDs. These are my CDs. 악기를 연주해요? Do you play a musical instrument? Do you play a musical instrument? 이게 제 기타예요. This is my guitar. This is my guitar.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요? Do you like to sing? Do you like to sing? 네,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요? Do you have children? Do you have children? 개가 있어요? Do you have a dog? Do you have a dog? 고양이가 있어요? Do you have a cat? Do you have a cat? 이게 제 책들이에요. These are my books. These are my books. 저는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어요. I am currently reading this book. I am currently reading this book. 뭘 읽는 걸 좋아해요? What do you like to read? What do you like to read? 콘서트 가는 걸 좋아해요? Do you like to go to concerts? Do you like to go to concerts? 극장 가는 걸 좋아해요? Do you like to go to the theater? 오페라 가는 걸 좋아해요? Do you like to go to the opera? 네, 이어서 독일어를 듣겠습니다. 스물 스wan식 일상 대화 1 스몰 토크 1 스몰 토크 1 네,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래 독일어 문장도 마찬가지로 빈칸이 많습니다. 하지만 표시 밑 숨기를 클릭하시면 또 완전한 문장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화면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잘 보이시죠? 네, 듣겠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집처럼 편하게 계세요. 뭘 마시고 싶어요? 음악을 좋아해요? 저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이게 제 CD들이에요. 악기를 연주해요? 스피른 시 한 인스트루멘트? 스피른 시 한 인스트루멘트? 이게 제 기타예요. 히히스트 마이네 기타르. 히히스트 마이네 기타르. 노래 부리기를 좋아해요? 네,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요? haben Sie Kinder? haben Sie Kinder? 개가 있어요? haben Sie einen Hund? haben Sie einen Hund? 고양이가 있어요? haben Sie eine Katze? haben Sie eine Katze? 이게 제 책들이에요. hier sind meine Bücher. hier sind meine Bücher. 저는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어요. ich lese gerade dieses Buch. ich lese gerade dieses Buch. 뭘 읽는 걸 좋아해요? was lesen Sie gern? was lesen Sie gern? 콘서트 가는 걸 좋아해요? gehen Sie gern ins konzert? gehen Sie gern ins konzert? 극장 가는 걸 좋아해요? gehen Sie gern ins teater? gehen Sie gern ins teater? 오페라 가는 걸 좋아해요? gehen Sie gern in die Oper? gehen Sie gern in die Oper?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서 얻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몸하다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얼럴, 직접 목적의 DO이고, 몸에게는 간접 목적의 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호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호는 SC,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보호는 OC입니다. 어수는 한국어의 어수는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영어와 독일어의 어수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물, 20, 독일어는 20, 일상대화 1, 스몰 토크 1, 스몰 토크 1, 편하게 계세요. 자 여기서 명령문이니까 주어가 없죠. 자 계세요 동사 부위, 일형식으로서 편하게 계세요 되겠습니다. 한국어는 영어는 Make yourself comfortable, Make 동사 부위가 되겠죠. Yourself 목적어 O, Comfortable 목적적 보호, OC, O형식이죠. 그래서 Yourself comfortable, 즉 편안하게, Make 계세요 되겠습니다. 어때요? Yourself는 제기대명사죠. 독일을 보시면, 마흔 지, 에스 지, 즉 비퀸, 마찬가지로, 마흔 동사 부위 되겠습니다. 지, 목적어, 비퀸, 목적 보호, 시, 마찬가지로 또 영어가 똑같이 O형식입니다. 여기서 또 지, 히가 제기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에스는 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 지, 즉 비퀸, 즉 편하게, 마흔 지, 즉 계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집처럼 편하게 계세요, 또 마찬가지로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계세요, 동사 부위, 일형식이죠. 그래서 집처럼 편하게 계세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Please feel like at home 에서 Feel,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Right, 죽게 보여서 시, 이형식으로서 Please at home, 집처럼 Feel like, 편하게 계세요 되겠습니다. 독일어는 Feel, 지, 지, 히, 비퀸, 하우제, Feel, 동사 부위가 되겠죠. Feel, 동사 부위, 부위가 되고 다시 지, 또 마찬가지로 제기대명사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영어는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에서 사격이죠. 그래서 비추하우제, 즉 집처럼 Feel, 지, 지, 즉 편하게 계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뭘 마시고 싶어요. 한국어에는 주어 유, 당신이 생략되어 있죠. 마시고 싶어요, 동사 부위로 보고 뭘 목적어, 삼형식으로서 당신은 뭘 마시고 싶어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에서 유가 주어 S가 되고 그 다음 Would you like to drink 동사 부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What 목적어, 삼형식이죠. 그래서 당신은 What, 뭘 would like to drink 마시고 싶어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Would like to는 뭐하고 싶다죠. 동사 원형입니다. 그래서 뭘 마시고 싶어요 되겠습니다. 독일을 보시면 What would like to drink 마찬가지로 지, 주어 S가 되겠습니다. Wait and drink 동사 부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What 목적어, 삼형식으로서 지, 당신은 What would like to drink 마시고, wait and 싶어요 되겠습니다. 음악을 좋아해요, 주어 유, 당신이 생략되어 있죠. 좋아해요 동사 부위가 되고 음악을 목적어, 삼형식이죠. 그래서 당신은 음악을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Do you like music 에서 유가 주어 S가 되고 Like 동사 부위, Music 목적어, 삼형식이죠. 그래서 Do you, 당신은 Music, 음악을 like,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독일은 Live and 집, Music, Z가 주어 S가 되고 Live and 동사 부위, Music 목적어, 삼형식이죠. 그래서 Z, 즉 당신은 Music, 즉 음악을 Live and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다음 저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저는 주어에서 되겠죠. 좋아해요 동사 부위, 클래식 음악을 목적어, 삼형식이죠. 그래서 저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I like classical music 이죠. I가 주어 S가 되고 Like 동사 부위, classical music이 목적어, 삼형식이죠. 그래서 I, 저는 classical music, 클래식 음악을 like,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독일은 I'm a classic music, I,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막 동사 부위, Clash music, 목적어, 삼형식이죠. 그래서 I, 저는 Clash music, 클래식 음악을 막,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다음 이게 제 CD들이에요. 이게 주어에서가 되겠습니다. 이에요 동사 부위, 제 CD들, 죽기포에서 C, 이 형식이죠. 그래서 이게 제 CD들이에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These are my cities. These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아 동사 부위, my cities, 죽기포에서 C, 이 형식이죠. 그래서 These 이것들은 are my cities, 제 CD들이에요 되겠습니다. 동사 부위, 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my cities, 즉 제 CD들이 here, 여기에 ZINT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죠. 제 CD들이 여기 있어요. 즉 이게 제 CD들이에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악기를 연주해요. 또 주어유, 당신이 생략되어 있죠. 연주해요 동사 부위, 악기를 목적어, 삼형식이죠. 그래서 당신은 악기를 연주해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Do you play a musical instrument? 에서 유가 주어에서가 되고, 플레이 동사 부위, a musical instrument? 목적어, 삼형식이죠. 그래서 Do you, 즉 당신은 a musical instrument? 악기를 플레이, 연주해야 되겠습니다. 독일에는 슈플린 지 아인즈 인스트루멘트, 자 Z가 또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슈플린 동사 부위, 아인즈 인스트루멘트, 목적어, 삼형식이죠. 그래서 Z, 당신은 아인 인스트루멘트, 즉 악기를 슈플린, 즉 연주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게 제 기타예요. 자 이게 또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에어 동사 부위, 제 기타, 축격포에서 C, 이 형식이죠. 그래서 이게 제 기타 에어 되겠습니다. 영어는 This is my guitar. This 가 주어에서가 되고, is가 동사 부위, my guitar, 축격포에서 C, 이 형식이죠. This, 이것은 is my guitar, 즉 제 기타 에어 되겠습니다. 독일에는 here isn't mine의 기타, 자, mine의 기타,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ist 동사 부위, 이 형식이죠. 그래서 mine의 기타, 즉 제 기타가 here, 여기에 ist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제 기타예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요. 자, 주어, you, 당신이 생략되어 있고, 좋아해요 동사 부위, 노래 부르기를 목적어, 삼형식이죠. 그래서 당신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Do you like to sing? 해서, you가 또 주 S가 되고, like 동사 부위, to sing 목적어, to 부정사가 목적어죠. 그래서 Do you, 당신은 to sing, 노래 부르기를 like,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독일에는 zing and z, 아, 죄송합니다. 여기에 zing and z이 빠졌습니다. getron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zing, 즉, zing and zi, getron. 자, 여기서 z이 가 또 주 S가 되겠습니다. zing and 동사 부위, 이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의미가 다릅니다. 한국어와 영어에서는 좋아해요, like가 동사지만, 독일에서는 zing and 노래하다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getron, 좋아하다가 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z이, 즉, 당신은 zing and 노래하는 것을 getron, 즉,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주, 당신이 생략되어 있죠. 있어요 동사 부위가 되고, 아이들이 목적어, 사명식이죠. 그래서 당신은 아이들이 있어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do you have children 에서 u가 주 S가 되고, have 동사 부위, children 목적어, 사명식이죠. 그래서 do you, 당신은, children, 아이들이, have, 있어야 되겠습니다. 독일에는 have and z kindle, z가 또 주 S가 되고, have and 동사 부위, kindle 목적어, 사명식이죠. 그래서 z이, 당신은 kindle, 아이들이, have and,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가 있어요. 자, 위에 문양과 문양이 다 똑같습니다. 주, you, 당신이 생략되어 있고, 있어요 동사 부위, 개가 목적어, 사명식이죠. 그래서 당신은 개가 있어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do you have a dog 에서, u가 주어 S가 되고, have 동사 부위, a dog, 목적어, 사명식이죠. 그래서 do you, 당신은 a dog, 개가, have,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독일을 보시면, haben sie eine Hund, 그래서 또 지가 주어 S 되겠죠. haben 동사 부위, einen Hund, 목적어, 사명식이죠. 그래서 sie, 당신은 einen Hund, 즉 개가, haben,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양이가 있어요. 그 다음 문양이 다 똑같죠. 주, you, 당신이 생략되어 있고, 있어요 동사 부위, 고양이가 목적어, 사명식이죠. 그래서 당신은 고양이가 있어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do you have a cat, u가 또 주어 S가 되고, have 동사 부위, a cat, 목적어, 사명식이죠. 그래서 do you, 당신은 a cat, 고양이가, have, 있어야 되겠습니다. 독일에는 haben sie eine Katze, Katze, 자, sie가 주어 S가 되고, haben 동사 부위, einen Katze, 목적어죠. 그래서 sie, 즉 당신은 eine Katze, 즉 고양이가 haben,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제 책들이에요. 자, 이게 주어 S가 되겠습니다. 이에요 동사 부위, 제 책들, 즉 개포에서 C, 이 형식이죠. 그래서 이게 제 책들이에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these are my books에서 these가 주어 S가 되겠습니다. are 동사 부위, my books, 즉 개포에서 C, 이 형식이죠. 그래서 these, 이것들은, are my books, 제 책들이에요 되겠습니다. 독일어는 here, zint, meine, vier. 자, meine, vier, vier, 주어 S가 되겠습니다. zint, 동사 부위, 이 형식이죠. 그래서 meine, vier, 즉 제 책들이 here, 여기에 zint 있어요. 즉 이게 제 책들이에요 라는 의미죠. 그 다음 저는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어요. 자, 저는 또 주어 S 되겠습니다. 읽고 있어요 동사 부위, 이 책을 목적으로 사명식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I'm currently reading this book에서 I가 또 주어 S 되겠습니다. 그 다음, am reading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this book 목적으로 사명식이죠. 그래서 I, 저는 currently, 지금, this book, 이 책을 am reading 읽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독일에는 ich les, gerad dieses Buch. 자, ich 주어 S 되겠습니다. les, 동사 부위, dieses Buch 목적으로 사명식이죠. I, 저는 gerad, gerad, 즉 지금, this book, 즉 이 책을 les, 읽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뭘 읽는 걸 좋아해요? 또 주어 U, 당신이 생략되어 있죠. 좋아해요 동사 부위. 뭘 읽는 걸 목적 O, 다시 읽는 V1이 되고, 뭘 O1, 사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뭘 읽는 걸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what do you like to read에서, 또 U가 주어 S 되겠죠. like 동사 부위. 그 다음, what to read가 목적 O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ead가 V1, what O1, 사명식이죠. 그래서 U, 즉 당신은 what, 무엇을 to read, 읽는 것을 like,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독일에는 was, legend, gerad, 자, 지가 또 주어 S가 되고, legend, 동사 부위, was, 목적 O. 여기서 또 동사가 다릅니다. 한국어와 영어에서는 좋아해요가 동사이고, 독일에서는 legend, 읽는 것이 동사가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다 는 독일에서는 gerad, 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지, 당신은 was, 뭘, legend. 잃는 것을 gerad,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concert 가는 걸 좋아해요. 주어 U, 당신이 정략되어 있죠. 좋아해요 동사 부위. 그 다음, concert 가는 걸 목적 O, 사명식이죠. 그래서 당신은 concert 가는 걸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do you like to go to concert에서, 자, U가 주어 S가 되고, like 동사 부위, to go to concert, 목적 O가 되겠습니다. 동사 부위. 독일에는 gen, gerad, in the concert, concert, concert 가 되는 것을 like,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독일에는 gen, gerad, in the concert, concert, 자, G가 주어 S가 되고, gen, 동사 부위, 1형식입니다. 자, 이것도 동사가 다릅니다. 좋아해요, like 동사지만, 한국어 영어에서는, 독일에서는 gen, gerad가 동사가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다 라는 gerad 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 당신은 insert concert, 즉 concert에 gen, 가는 것을 gerad,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극장 가는 걸 좋아해요. 자, 위에 묻는 거 다 똑같습니다. 자, 주어 U, 당신이 생략되어 있고, 좋아해요가 동사 부위, 극장 가는 걸 목적 O, 사명식이죠. 그래서 당신은 극장 가는 걸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do you like to go to the theater? 자, U가 또 주어 S가 되겠죠. like 동사 부위, to go to the theater, 목적 O, 사명식이죠. 그래서 do you, 즉 당신은 to go to the theater, 즉 극장에 가는 것을 like,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독일에는 gen, gerad, in the concert, 자, G가 주어 S가 되고, gen, 동사 부위, 마찬가지 1형식이죠. 그래서 지, 즉 당신은 in the theater, 즉 극장에 gen, 가는 것을 gerad,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페라 가는 것을 좋아해요, 똑같죠. 주어 U, 당신이 생략되어 있고, 좋아해요가 동사 부위, 오페라 가는 걸 목적 O, 사명식이죠. 그래서 당신은 오페라 가는 걸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do you like to go to the theater? 자, U가 또 주어 S가 되고, like 동사 부위, 즉 오페라 가는 것을 like,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독일에는 gen, gerad, in the offer, 자, G가 또 주어 S가 되고, gen, 동사 부위, 이런 식이죠. 그래서 Z, 당신은 in the offer, 즉 오페라에 gen, 가는 것을 gerad,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용들과 의위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음이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영어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book 2 20 20 20 일상 대화 1 small talk 1 small talk 1 small talk 1 편하게 계세요 make yourself comfortable make yourself comfortable make yourself comfortable 집처럼 편하게 계세요 please feel right at home please feel right at home 뭘 마시고 싶어요?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음악을 좋아해요?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music? 저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i like classical music. i like classical music. i like classical music. i like classical music. 이게 제 cd들이에요. these are my cd's these are my cd's these are my cd's 악기를 연주해요? do you play a musical instrument? do you play a musical instrument? do you play a musical instrument? 이게 제 기타예요. this is my guitar this is my guitar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요? do you like to sing? do you like to sing? 아이들이 있어요? do you have children? do you have children? 개가 있어요? do you have a dog? do you have a dog? do you have a cat? do you have a cat? 이게 제 책들이에요. these are my books. these are my books. these are my books. 저는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어요. I am currently reading this book. I am currently reading this book. 뭘 읽는 걸 좋아해요? what do you like to read? what do you like to read? 콘서트 가는 걸 좋아해요? do you like to go to concerts? do you like to go to concerts? 극장 가는 걸 좋아해요? do you like to go to the theatre? do you like to go to the theatre? do you like to go to the theatre? opera 가는 걸 좋아해요? do you like to go to the opera? do you like to go to the opera? 네, 이번에는 독일어가 되겠습니다. Book 2 20 20 일상대와 일 Smalltalk 1 Smalltalk 1 Kanhage keseyo Machen Sie es sich bequem Machen Sie es sich bequem 집처럼 편하게 계세요 Fühlen Sie sich wie zu Hause Fühlen Sie sich wie zu Hause 뭘 마시고 싶어요 Was möchten Sie trinken Was möchten Sie trinken 음악을 좋아해요 Lieben Sie Musik Lieben Sie Musik Ich mag klassische Musik Ich mag klassische Musik Ich mag klassische Musik Spielen Sie ein Instrument Spielen Sie ein Instrument 이게 제 Gitar예요 Hier ist meine Gitarre Hier ist meine Gitarre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요 Singen Sie gern Singen Sie gern Singen Sie gern 아이들이 있어요 Haben Sie Kinder Haben Sie Kinder 개가 있어요 Haben Sie einen Hund Haben Sie einen Hund Haben Sie einen Hund 고양이가 있어요 Haben Sie eine Katze Haben Sie eine Katze Haben Sie eine Katze 이게 제 책들이에요 Hier sind meine Bücher Hier sind meine Bücher 저는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어요 Ich lese gerade dieses Buch Ich lese gerade dieses Buch 뭘 읽는 걸 좋아해요 Was lesen Sie gern Was lesen Sie gern Was lesen Sie gern Kon서트 가는 걸 좋아해요 Gehen Sie gern ins Konz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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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독일어를 전공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설명을 하는 가운데 실수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두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We should get together more often. Trapping fear once in the comfort of the whole figure.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